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의 여러분들 김태훈 기자 아주 좀 생각이 깊은 글을 많이 쓴 김태훈 논설위원이 러시아인의 푸틴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런 서구 유럽과 완전히 다른 역사적 궤적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몽골의 지배를 바랐고 그다음에 전체주의 체제를 하다가 바로 플로리테라 혁명이 일어나가 이런 공산체제로 갔기 때문에 자유국가다운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거죠. 반면에 서구의 독일이라든지 북구라든지 요즘에 제가 이제 네덜란드 마을들을 많이 이렇게 유튜브로 가지고 방문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네덜란드는 그렇게 야무진지 조상들이 참 훌륭한 조상들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굉장히 근금절약하고 완전히 역사가 다른 겁니다. 그 나라가 슬라부족하고 여러분들 서구 유럽 사람들은 신민사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민의 자유와 책임과 권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한국에 사는 플랑스인과 러시아인이 유튜브에 나와 자국의 국민성을 화제삼아 대화를 나누는데 국민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보게 되면 남구 유럽의 이탈리아하고 여러분들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국민성이 있는 겁니다. 그 국민성은 얼마가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항상 원형을 찾아가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인 출연자는 러시아인을 자유를 싫어합니다라고 말했다. 착한 지적인 거죠. 한국인은 자유를 좋아합니까? 자유는 책임이 수반되거든요. 근래 이름 한국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목소리는 없고 문제만 생기면 모든 관청과 정치 권력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인의 원형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의 원형은 러시아인은 자유를 싫어하는데 한국의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은 자유에 따른 긴장과 책임감을 감수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러시아인이 자유를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결코 자유를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유는 긴장과 책임과 피곤함과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원형으로 한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갈등도 보면 그냥 본래의 한국 사람들의 원형으로 갈아간 겁니다. 그냥 행운에 따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선물을 받고 또 괜찮은 지도자가 나와가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나라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그러나 그 원형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를 무척 좋아합니다. 재산권 개념이 좀 희박하고 시골에서 이런 사람들 살아본 분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밭에 무슨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가는 사람들 다 과일을 따고 하는 것이 일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는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롭게 살기보다도 강력한 지도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러시아인들이 맡긴다는 데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 씌웠던 여러 감착한 한국은 한 세기 뒤에 모두 멸망했지만 오직 러시아에 들어서 킴차크 한국만 두 세기 넘게 존속해서 러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러시아의 특유의 굴종적 태도 탓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민족의 원형은 아주 없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스탈린은 이런 러시아의 민족성을 괴뚫었고 1937년 대숙청을 일으켜 최대 120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 동안 러시아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딸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집단적 군무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냥 본래 한국 사람들이 저런 겁니다. 그 원형을 그냥 용수출을 마치 눌렀다니는 팍 튀어나온 것 마찬가지로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눌렀는데 그냥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인들은 서방식의 뿌리 깊은 피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장 세상에 이런 대책 없는 감정이 피의식에 젖은 사람들과 열등의식에 젖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퍼줘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일관계에서 가끔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이 피의식과 열등의식인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피의식과 열등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의 소련의 인명화 피해가 컸던 이유도 연합군인 소련이를 더 많이 희생시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고의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음모론이 항상 여러분들 설득력 있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항상 여러분들 대형 사건들만 터질 때 그 음모론을 가지고 재미를 보는 것이 그 심성 자체에 그것이 젖어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러시아의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인 것도 서유럽에 대한 반감이 한 원이다. 본인이 선택한 역사적 무게 때문에 본인들이 낙후가 됐는데 항상 서구 유럽을 동경하면서도 항상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무대책인 겁니다. 그건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정신질환하고 같은 겁니다. 역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누가 강제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 유럽을 가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아주 좋은 칼림이네요. 푸틴이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하며 30년 장기 집권을 열었는데 뭐 그냥 푸틴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대고 싶고 압도적 다수의 러시아 국민이 푸틴을 택한 것이 사실이고 누군가 강한 사람이 질서를 잡아주고 민중은 그냥 따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서구 유럽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를 유럽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표토르 대제를 숭배하고 그런 지도자가 또 나와 서유럽에 대한 열등감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읽은 푸틴은 표토르 대제는 내 롤모델이라고 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의 영광을 실주시킨 고르바초프보다는 우크라인을 침략하온 나발디를 죽인 푸틴을 좋아한다. 이 러시아인의 의식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글은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인들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를 좋아하냐. 자유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책임과 긴장과 경쟁과 다수의 피곤함을 그걸 한국의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겠냐. 점점 세월이 가면서 저는 뭘 보는 거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정하게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관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기야는 때거지를 모아 가지고 뭡니까. 정이고 나발이고 따이고 필요 없고 불법이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편이면 뭡니까. 그냥 다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지지했던 가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그 치아에서 그냥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싫으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나라가 그래도 반도체도 있고 여러분들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근사하게 돌아가는 거지만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런 자동차나 반도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개방사회를 지향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호암 이병철이나 여러분들 아산 정주영 같은 사람들의 소위 기계와 그 사람들의 열정과 용감함이 이런 표출되면서 나왔던 산업이 지금 우리를 먹여서 하는 중후장대형 산업이지 않습니까 좀비가 되고 그냥 얌전한 서생이 돼가는 어떤 종류 여러분들 위대한 창조물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모든 것이 자유가 뒷받침해줘야 이런 치고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이름 주가가 이렇게 답보 상태가 된 것도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많은 것이 바뀐 겁니다. 초창기에 반도체 사업을 일으키던 그 사람들의 열정과 기계가 많이 저는 죽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항상 삼성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내아님께서 미국 철수하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대표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안관계 관계 없습니다.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미국이 그럼 누구하고 왜 우리가 주둔해야 되지 그냥 일본만 방어하면 되지 바이바이 하겠죠. 식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이런 식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다 왜곡된 신격관이 이런 돼지니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친중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남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는 게 궁금해가 보니까 이게 as림이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10월 혁명을 거쳐 볼세비키가 맨세비키를 타도하고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는 소련으로 재판됩니다. 소련은 인권 부재국입니다. 레닌에 시작된 그라스노스트와 페테스트로이카를 제창한 고려조업까지 그들 국민은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공산정권 이전 왕정체제 역시 인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권 개념이 상실된 곳에 독재가 창궐했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치의 이반데니소비치 하루를 읽어보면 그 시대 참상이 잘 나타납니다. 지금 북한과 쏙 빼닮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전제의 통치하에 의해 허수아비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쌀쌀한 유울이 미국 CIA 탓이라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천안함 세월호가 미국 잠수함 지시라는 한국 종북 주사바 배그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 국민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 개념을 다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월 10일 선거는 무슨 일이이기도 이겨야 됩니다. 여기 실패하면 대한민국 문을 닫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쓰신 이 ALS님도 대한민국의 선거가 만들어진 숫자들로 여러분들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의 한국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이미 게임의 상당분이 끝난 상태라는 걸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숫자를 만드는 데 어떻게 이깁니까? 숫자를 만드는 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쉽게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면 좀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냥 턱 알 수는 없으니까. 아무도 이런 지적인 활동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러시아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